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사회문화 총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문화, 여러분 수업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좀 대비하고, 어우, 어려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소 문제가 좀 쉽게 출제돼가지고 의외로 오는 DM이나 카톡들에서 생각보다 조금 김샜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방심하면 안 되냐?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 우리 커트라인이 48점인데 커트라인이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게 이거죠. 일단은 고령화 도표에서 오답률이 75%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20번 고령화 도표가 오답률이 75%까지 나올 만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도표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 작년에 사회문화를 치렀던 친구들이 반수생으로 9월달에 들어오게 되면 그 친구들은 도표를 상당히 잘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고령화 도표 이 정도가 9월달로 갔을 때 오답률 75%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9월달에는 고령화 도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성비 격차 도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 문제,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이 정도의 느낌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라는 느낌을 보여준 거예요. 이 여성비가 이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올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여성비가 앞으로 계속 유형화가 돼서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다른 유형을 하나 대체를 할지 안 할지 그 기로에 서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성비 격차 도표가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9월달까지 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얘기하지만 여성비 격차 도표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 유형이 처음 시작되는 해 있죠. 작년과 올해 유형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이게 유형이 1, 2년 차까지는 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3, 4년 차 되면 갑자기 확 퀀텀 점프하거든요. 문제가. 진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비 격차 문제는 문제 풀이 방법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아마 9월달과 수능에서도 난도가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조금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꽉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 지금 고령화도표를 틀리신 분들은 안 된다. 고령화도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왜? 지금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죠. 새로운 유형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터줏대감은 더 어려워져서 난도 조절을 하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고령화 통계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되고 여성비 격차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유형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남자랑 여자랑 숫자를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진짜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목적이었던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정도로 앞으로 시험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복지도표 나왔는데 복지도표도 굉장히 신유형으로 나왔죠.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문제 세트에서 좀 특이한 거는 평균 견인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가중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가 지금 한 문항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가원은 가중 평균을 어디다 사용할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지도표가 계속 신유형으로 간다면 고령화나 여성비 격차 통계에서 이 가중 평균이 사용될 가중 평균 논리가 사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중 평균이 어디로 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도표 문제를 얘기하면서 잊은 게 하나 있죠. 뭐? 개념. 개념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평가원이 아직 개념을 어디서 애들을 좀 혼동시켜가지고 틀리게 할지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제까지 사회문화 개념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도표도 신유형인데 개념도 어려우면 애들 박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조금 개념 문제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린 더 강했죠. 그렇죠? 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9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도표 신유형은 물론이고 개념도 봐주지 않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수능에 영향이 6월 달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고 특히 개념에서도 난도 조절을 하려고 했었던 게 보이는데 이렇게 절대 9월과 수능이 가지 않을 거다. 분명히 9월 수능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표점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2번 드디어 바뀐 복지유형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바뀔 것 같다 그랬는데 작년에 안 바뀌어가지고 약간 창피했어요. 올해 드디어 복지유형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계교제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표시즌2에서 표시즌2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계 내용과 이제 올해 6월 달 경향성을 반영해서 표시즌2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표시즌2 6월 말 7월 초에 개강할 테니까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엔제죠. 변형표 풀이 문제만 다지선다로 풀어볼 수 있는 표시즌2 강의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 신유형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개념 공부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도표는 여성비, 고령화 유형이 강화되어야 된다. 여성비, 진짜로 쫄지 마십시오. 신유형이라서 쫄 필요가 없어요. 1,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악하게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고령화 유형은 근데 내가 잘한다 그래도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왜? 이게 이제 지금 유형 중에서 확립된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 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험 문제가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표는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념 쉽게 나왔다고 절대 허투루 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는 이런 부분들 개념에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도표를 공부하시느라고 까먹었던 개념 기출분석 같은 강좌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개념 리마인드 하시고 예전에 한 5, 6년 전에 나왔었던 개념 문제가 어려운 것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9월 달에 또 좋은 성적 커트라인에 내려가도 내 점수는 그대로 좋은 성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더 자세한 건 해설과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